아침의 성인 안녕 내일 여기 경기에 참여하시나요? 당신은 아름다워가 되요. 에리카, 우리 사이 여기와 함께 встреч해. 당신은 아름다워야? 나는 아름다워야. 아름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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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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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haven't started practicing yet. Excuse me. Zero, zero. We haven't practiced. Zero. I haven't even lifted her up yet. 연습을 한 번도 하는 거. Zero. Can you practice with us? AR? Yeah. Yeah, nursing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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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What are we doing wrong? Please carry my way. Number one. Number one. 이거 아름다운 넘버원 어머니 넘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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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감으시고요 요마스터 넘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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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넘버원 부모님 아닛 여긴 장치 넘버원 한번 해보실래요? 같이 연습 한번 해봐요 티칭? 티칭 안 해드려도 돼요? 티칭? 티칭에 목소리 욕심 부르네 좀 가르쳐드려요 I think we know the caring 알고 계세요? Oh, thanks the time! Yeah 와우! Oh, thanks the time! 근데 이렇게 같이 하면 난 이어수야 당연하지 나 약간 왔는데 욕심 생겨 진짜 완전.. 이게 진짜 진짜 연습이야 야, 저 분들이 와줘,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림이 동물로 세트! 고! I want it! 화가! I want it! 뛰어 뛰어 그리고 봐도 아니니까 이게 팔이 자유로운 게 어쩔 수 없이 빠르네 원래 달리기한테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가잖아 오우IS 왜 안왔나요? 너와 나왔나요? 지훈아 끝까지 포기하지 마. 지훈아 다 왔어 다 왔어. 다 왔어. 조심조심. 미끄러워 미끄러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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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